여우가 어딘겨? 부산 맞는겨? 독특하고 이색적인 음식들이 발목을 딱 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곳 바로 해별레스토랑 하이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서핑용품들이 가득해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해별레스토랑 하이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부산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하와이와 발리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디 사장님 자랑 좀 한번 들어볼까예? 안녕하세요. 저희 하이는 송정바닷가에 위치한 비치 레스토랑입니다.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발리 음식과 하와이 음식을 팔아요. 저는 발리에서 살다 왔고 같이 도와주는 동생은 하와이에서 새우 요리를 했습니다. 저희 신선한 새우 요리를 먹으러 한번 와보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선수로는 고소하면서 짭짤한 서양식 짜파게리 미고레입니다. 쉽게 만들면서 맛도 좋은 발리식 베스트푸드 음식으로 발리의 소스 산발과 케찹 마니스를 넣어 볶은 면에 달달프라이를 얹으며 완성된다 아닙니까? 면을 포크로 똘똘 말아서 입안으로 쏙 넣으면 맛이 힘과 막힙니다. 두번째 선수로는 마늘의 향긋함과 새우의 땡땡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갈릭 슈림프입니다.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싱싱한 새우와 다진 마늘, 고소한 버터까지 넣고 강한 불에 볶아주며 완성되는데예. 고소하고 향긋한 갈릭 슈림프는 맥주안주로 으뜸입니다. 특히 하와이 맥주 빅웨이브와 함께 먹으면 열대과일의 상큼한 향이 기름의 느끼함을 잡아줘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하와이와 발리를 눈앞에 옮겨 놓은 듯한 하이의 요리들. 아이고 내 맘을 흔들어 놓는데요. 이번 주말 가족,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